자기소개 그냥 이렇게 프라이언 성 homage 언니요 언니요 전 그냥 뮤직뱅크 카메라카 Melissa 여름만, 여름만 이겨낸게 내가 악농 이렇게 찍고 있음 되겠지? 이렇게 찍고 있음 되겠지? 저렇게 갈게요 내 남자예요 무슨 느낌이야? 남주도 포콩옹 네 어머님께 말 어머니께 아무래도 내가 격때내러는 거 싫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격때내러는 거 싫지 않을 것 같아요 3위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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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위죠 3위죠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